제 6장. 겸손과 순종. 작은 소망까지 하느님이 들어주시다. 프란체스코는 겸손함이 지극하였으며 모든 덕에 수호자요, 덕에 더 없는 영광을 지닌 자였다. 그는 하나의 거울이었으며 크리스찬 완덕에 빛나는 모범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단지 죄인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정신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능숙한 건축가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기초를 놓았다. 그는 자주 말하길 하느님의 성자는 우리에게 말과 모범으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성부의 영광지극한 품을 떠나 우리의 비참함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주님이시오 스승이 되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지극히 높으신 스승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낮게 여기도록 조심하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도록 마음을 썼다. 또한 그는 하느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의 표시를 보일 때 우쭐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칭찬에는 당황했으나 모욕을 당할 때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으며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칭찬을 듣는 것은 싫어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높은 성스러움을 칭찬할 때 그는 수사들 중 한 사람에게 그 반대되는 것 즉 자기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라고 명령하곤 하였다. 그럴 때 그 수사가 마지못해 순종에서 그를 촌뜨기요 기회주의자요 무가치하고 아무것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부르면 그는 이를 즐겁게 듣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의 형제인 당신을 축복하시길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오. 이는 바로 베드로디 베르나르도의 아들이 들어 마땅한 얘기요.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경멸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조차도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한 번은 대단히 앓고 있을 때 그는 늘 지키던 엄격한 절제를 벗어나 원기를 찾기 위해 고기를 조금 먹었다. 그 후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약함에 대해 순전한 자기 경멸로서 자신에게 창피를 주고 싶어졌다. 내가 사람들이 모르게 고기를 먹었는데도 내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였다. 겸손에 참된 정신으로 가득 차서 그는 거기를 떠나 아시시에 있는 시청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전 군중들을 모았다. 그렇게 하고 난 후 그는 자신이 데리고 온 수사들과 함께 열을 지어 대성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그의 수도복을 벗고는 목에다 밧줄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한 수사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인이 벌받는 바위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날씨도 몹시 춥고 그는 아직 여전히 아프고 열이 많이 있었지만 바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설교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영신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단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탐식가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구경꾼들은 이 색다른 광경에 놀랐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엄격한 생활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에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겸손이 본받기보다는 칭찬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확실히 그의 행동은 모범이라기보다는 이사야 예언자를 상기시키는 한 상징으로 이도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겸손의 교훈이며 모든 기만적인 가식을 버리는 한편 모든 세속적인 칭찬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존심을 내보이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프란체스코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단지 쫓아버리기에 알맞는 쓰레기처럼 여기도록 또한 자신으로서는 마음의 참된 신성함을 간직하고자 자주 이와 같이 행동했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재능을 잘 감추어둔 비밀처럼 늘 조심스럽게 감추었으며 타락으로 이끄는 다른 이의 칭찬을 받으려고 이 재능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군중이 그를 성자라고 칭찬하면 그는 나는 아직 아들딸을 가질 수도 있소. 내가 마치 안전한 것처럼 칭찬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전에는 아무도 칭찬해서는 안 돼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와는 달리 자신에게는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만큼 죄인을 위해 해주셨다면 그 죄인은 너 프란체스코보다 더 많이 하느님께 감사할 것을 하고 말했다. 또 자주 수사들에게 말했다.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죄인도 단식, 기도, 통곡 그리고 육체적 고행을 할 수 있소. 죄인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는 일이오. 누구라도 하느님께 속해 있는 찬미를 그분께 되돌려드리고 충실히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재능을 그분께 돌린다면 그는 진실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오. 복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장사꾼 같이 프란체스코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유익함을 얻고자 또한 그의 모든 시간을 공로를 쌓는 데 보내고자 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상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이들에게 순종하면서 살고자 했으며 명령하기보다는 순종하길 바랐다. 그는 수도의 총장 지위를 버리고 그가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원장을 모시길 원했다. 그는 순종의 결실은 너무나 풍성해서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으로부터 덕을 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여행을 하는 길에 우연히 그와 함께 가게 되는 수사에게 항상 순종할 것을 약속했고 또 한 번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가지가지 은총 중에 하나는 수도원에 들어온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신참자일지라도 만일 그가 나의 원장이 되면 나는 그를 우리 형제 중에 최고령자이며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즐거이 순명하리라는 것이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아랫사람으로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하느님을 기억하여야 하오. 장상이 점점 더 천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의 겸손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오. 한 번 누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시체를 예를 들어 말하였다. 시체를 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어느 곳에 갖다 놓아보시오. 그럴 때 그 시체는 옮겨진 데 대해 반대하지 않고 어디에 놓여지는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도 항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지 않소. 그것을 왕좌에 놓으면 그것은 위로 보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 볼 것이오. 또한 당신이 그 시체에다 왕의 옷을 입히면 그것은 전보다 더 창백하게 보일 뿐이오. 이와 같은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오. 그는 그가 어디에 놓여지든지 꺼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도록 애쓰지도 않소. 만일 그가 성직으로 직책이 높아지면 그는 자신의 겸손을 지니며 그가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그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오. 또 한 번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작은 형제로 생각하지 못할 것이오. 즉, 이런 것을 가정해봅시다. 자, 내가 장상이고 그리고 총회에 가서 수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몇 마디의 충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당신은 우리의 올바른 장상이 아니오. 당신은 교육도 받지 않았고 말재주도 훌륭치 못하오. 그 외에도 무식하고 경험이 없소.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수치스럽게 내쫓기고 모든 사람에게서 경멸을 받았다 합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건대 이로 인해 내가 마음이 산란해짐이 없이 또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 쓰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작은 형제가 될 수 없소.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윗사람의 지위는 타락으로 이끌지 모르며 칭찬은 위험한 낭떠러지요. 그러나 아랫사람의 낮은 신분은 영혼을 위해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덕을 얻으려 하기보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고 있소. 시간이란 우리가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완전한 겸손을 가르치셨다. 프란치스코가 예언했듯이 후에 그레고리오 구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되었고 수도의 첫 보호자이며 최고의 옹호자인 오스티아의 주교가 프란치스코에게 수사들을 교회에서 여러 직책으로 승진하려 하니 허락해 줄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교님 나의 수사들은 윗사람이 될 생각은 절대로 안토록 작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엄격히 자기 직책에 머물도록 해주시고 결코 교회의 어떤 지위도 갖지 않게 하소서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수사들에게서 세속적인 어떤 명예보다 겸손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그를 가장 높은 명예를 받을 만한 인간으로 판단하셨다. 이것은 유덕하고 거룩한 한 수사가 하늘로부터 받은 한 환시에서 드러났다. 프란치스코와 함께 수사는 여행 중 한 폐허가 된 성당에 들어가 거기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다. 거기서 이 수사는 탈혼 중에 하늘에 많은 왕좌가 있는 환시를 보았는데 그 중 하나는 영광 중에 빛났으며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고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 광위에 놀랐으며 그 자리는 누구의 것이 될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때 그는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왕좌는 타락한 한 천사의 것이었다. 지금은 그것을 겸손한 프란치스코를 위해 비워두고 있다. 그 수사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상시와 같이 성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수사는 그의 환시의 장면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성인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인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으뜸일 것이라고 보. 그의 동료가 그에게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정말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며 성인을 나무라자. 성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확신하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겸손을 보고 그의 동료 수사는 자신이 보았던 환시가 사실임을 확신했다. 복음에서 증거하듯이 진실로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가 내쫓긴 높은 영광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마사트라바리아 지방에 있는 몬테 카살레 근처에 있는 폐허화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신성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그에게 게시되었다. 유물들이 받아 마땅한 존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지 못했음을 보고 그는 슬퍼하였다. 그는 수사들에게 그것들을 수도원으로 가져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즉시 떠나야 했고 그 수사들은 순명의 덕을 소월히 하여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날 그들이 미사 준비를 하면서 제대포를 벗겼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뼈를 발견했다. 그들은 놀랐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힘에 의해 옮겨진 그 유물을 면전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성 프란치스코는 그 유물에 대해 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했는지 물어보았다. 수사들은 그의 명령을 순명으로 지키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했다. 프란치스코는 참회할 것을 명하고 그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은 덧붙여 말했다. 주 하느님은 참미받으소서 그분은 당신들이 해야 할 바를 스스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섭리하에 우리의 시체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프란치스코의 비길바 없는 거룩함에 대해서 하느님이 지니고 계신 배려를 잊어서도 안 된다. 인간이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 스스로 낮추셔서 당신의 원의를 행하신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이몰라에 다다라 거기서 그는 주교에게 가서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설교할 허락을 내려줄 것을 겸손히 청했다. 형제여 내가 나의 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만으로 넉넉하오 라고 주교는 무뚝뚝하게 답했다. 프란치스코는 진정한 겸손으로 절하고 떠났다. 그러나 한 시간이 채 안 되어 그는 다시 돌아왔다. 주교는 성가셔져서 그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바라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공손히 그리고 조금의 거만함도 없이 대답했다. 주교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한 문 밖으로 내던져도 그는 다른 문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주교는 그의 겸손에 무력하게 되어 미소를 짓고는 그에게 팔을 두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의 수사들은 나의 교구에서 설교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겸손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레쪼 전 시내가 당파 싸움으로 갈라지고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아레쪼에 왔다. 거기서 그는 그 도시 가까이 있는 한 마을에서 환대를 받았으며 마귀가 이러한 상황에 기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서로 사륙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악마의 잔악한 힘을 내쫓고 싶어서 비둘기 같은 순박성을 지닌 실베스테르 수사를 보내며 마치 사자인양 그 마을로 접근해 가라고 말했다. 큰 도시 성문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악마들은 순명하여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그는 말했다. 실베스테르는 정말로 겸손한 자로서 들은 것을 즉시 행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성문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종 프란치스코의 명령으로 너희 악마들은 물러가라.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도시는 평화를 되찾고 시민들은 평화스럽게 그들의 상호 권리를 다스릴 법을 다시 제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쇄도하는 군대같이 그 도시를 둘러싼 마귀의 악하고 주제넘은 영향력이 좌절되어 평화가 회복되는 그날에 이르는 데는 한 거제의 지혜, 즉 프란치스코의 겸손만이 필요했다. 겸손한 순명의 영웅적 실행으로서 프란치스코는 반발하는 악마들에 대해 제압할 완전한 권한을 얻었으며 따라서 그것들의 미친 듯한 노력을 부수고 그것들에 하고자 했던 폭동도 끝장을 낼 수가 있었다. 교만하던 그 악마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행한 뛰어난 덕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러나 성 바울로가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경험해서 배운 것처럼 때로 하느님은 선하심 가운데서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신다. 그는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명의상으로 직책을 맡고 있는 레오 추기경으로부터 로마로 자기를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추기경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 초대에 동의했다. 그가 거기 머문 첫날 밤 기도를 끝내고 좀 쉬려고 하자 마귀가 그를 둘러싸고 잔인하게 공격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를 치고는 그를 반 죽은 상태로 남겨두고 떠났다. 마귀가 가버리자 성 프란치스코는 동료를 불러 일어난 일을 얘기해주고 덧붙였다. 마귀는 단지 하느님의 섭리하에서 그것에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을 할 뿐이오. 내가 이처럼 궁정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한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오. 가난한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내가 추기경과 머물고 있다는 걸 듣게 되면 그들은 내가 세상일에 몰려버렸다든가 아니면 명예를 흠뻑 받는다든가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할 것이오.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궁전을 피해야 하며 비천한 수도원에서 비천한 형제들과 지내는데 만족해야 하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가난을 나누어 갖고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낼 것이오.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들은 추기경에게 가서 작별인사를 하고 떠났다. 성인은 모든 악의 원인인 교만과 그의 가장 나쁜 자식인 불순명을 두려워했다. 반면에 그는 겸손한 회계에 대해서는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한 번은 순명을 거스른 죄로 벌을 받아 마땅한 한 형제가 자기 앞에 보내졌다. 그를 보자 프란체스코는 그가 진실로 후회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겸손한 회계에 너무도 흐뭇해 그의 벌을 가벼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그는 너무 가볍게 다루고 그를 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수도복에 달린 모자를 벗겨 불 속에 던지라고 명했다. 이것은 모든 수사들에게 불순종이 받아 마땅한 벌의 종류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모자가 잠시 불길 속에 있을 때 프란체스코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 회계한 수사에게 되돌려주라고 명했다.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아무런 탄 흔적도 없었다. 하나의 기적으로써 하느님은 프란체스코의 거룩함과 동시에 죄인의 겸손한 회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프란체스코의 겸손은 본받을 가치가 있다. 또한 그것은 심지어 땅 위에서도 존경받았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가장 경미한 소망도 겸손히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래쪽 시민들에겐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그는 마귀가 염치없이 대드는 것도 명령으로 물리쳤으며 불의 열기도 마음대로 길들였다. 따라서 겸손은 모든 사람에 의해 공경을 받아 마땅함이 드러났다.